이제 좀 해야도 바뀌고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언제 해보겠냐 하는 마음에서 팬 여러분들이 투표를 좀 많이 해주신 게 아닌가 어...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TV에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익숙해서 뽑아주신 것 같아요 저희 청주 팬분들이 많이 뽑아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네, 많이 올라가면 되세요 용서는 안 되세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소중한 평화에 맞으신 것 같아요 키 맞추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치즈 맨 어다리 아 하지 마세요 둘이 다 17cm씩 차이 날때 거의 스킨십 마지막에 응? 무슨 티비 할래? 스파크 TV 제목을 좀 해 제목인데 뭐가 어딨어요? 아기 TV 성물 약갓니? 아기 티비 아니.. 표정 봐요 표정 클로즈업 한 번 해주세요 성인 기린 사면 안 돼? 성인 기린 사면 안 돼? 성인 기린... 아야 아까.. 너 지금 뭐 할 수 있나..? 무슨 소리야? 하만에 있어! 너는! 렛츠 기린 TV Let's get to me 난 그런 거 몰라요 Let's get in 어떻게? 이렇게? 이렇게? 아 이렇게 이렇게 아래? 이렇게 아래요 Let's get in 어? 괜찮은데 이거? Let's get in Let's get in 안녕하세요 KB스타즈 선수들입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롤스타전이 안 열려서 이렇게나마 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뭘 할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쉽지않다 이거 KT 데려와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그거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 방송인 박나래님 약간 외식국이 약간 좀 귀엽게 작아서 트월킹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홍영이가 좀 약간 리그에 몇 없는 맞아 트월킹은 지수했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저랑은 다르죠 장신과 다를 꼬집었어요 풍력 없는 세상 트월킹은 그냥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상대팀 벤치 감독님 앞에서 하는 게 엉덩이 내밀어 엉덩이 내밀어 아 대세 대세 저 못합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알려주려면 두 사람이 해야 돼 잘 생각해 내가 알겠죠 나는 보기만 했다 저는 트월킹 엠씨 팍 저 히스턴 때 몇많이 나왔는데 저 에스가 놀잖아 잠시만 꺼주세요 지금 다 아니 웨이브 이런 거 있잖아 웨이브 예전에 막 이런 거 유행했잖아 망치춤 그런 것처럼 망치? 망치춤해도 에이초티 그거 할라 그랬지? 아니야 나 에이초티 몰라 에이초티가 망치춤 이러면서 약간 자물이 가려온 거 같은데? 케이티 옆에서 뭐 했어요 언니 어 아니면 케이티 이거 엎드려서 미스웨이 막 베드컵 굿걸 애교하는 거 있잖아 어떻게 했죠? 나 기억이 안 나요 아저 언니가 보여줘야되나? 23cm 카메라 잠깐 꺼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스웨이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티가 막 이렇게 한 거 있잖아 막 포스터 네 이지협 들어왔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 진짜 근데 재미없다 했잖아 나 아 소 어? 소 아 소 중 대 왜 저렇게 박나래 처럼을 해보라고 해요 아니 싫으면 우리 별로 쓰러지신다고 아니 근데 언니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잘 몰라요 뭔지 그게 아니 그니까 니가 보여줘야 한다고 야 너 뭔지 몰라 그럼 박나래가 약간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야 나 무슨 벗고서 야 이거 쳐다봐요 너 왜 그래 야 일어나 얼른 이런 거 안 할거지 아니 어떻게 하냐 아니요 아니요 나 할게 진짜 골반 이렇게 골반을 골반을 했다 못다 했다 이렇게 아 드러워 아 드러워서 못 보겠어 아 드러워서 못 보겠어 아 드러워서 못 보겠어 이렇게 다시 낮춰 이렇게 이렇게 낮춰 좀 더 허리를 빼 허리를 빼 그러면 이렇게 아니 이거는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짧아요 이렇게 하라고 웃겼니? 웃겼죠? 웃겼죠? 지수는 3점 쏘고 너네 포스턱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3점을 써야 되고 언니는 포스턱을 하고 난 어이가 없는게 왜 인터뷰였대 뭐 박수답해서 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할 줄 알고 이것만 쓴 거야 맞아 왜 너 지키지도 못할 그런 거를 너는 준비한 포스트 공격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요리프가 어떤 놈들인데 저거 그거 저장해놨다가 다 시킨단 말이야 세기의 대결 심성용 선수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역시 사람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지수 한 골도 못 넣게 해줄게요 그래 프리드론 쏘시고 계속 둘 다 못 넣어서 아무도 시작 못하는 거 아니야 박지수 선수는 3점 라인 안으로 여기 페인트 존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연기 잡았다니? 또 나름 오른손으로 치겠다며 위치 선전까지 했어 한 번 먹어요. 진짜. 백상이다. 야, 빨리 쓰게 해. 한 거 안 죽겠어? 내 기술? 한 번 죽겠어. 지사 붙여. mira. 형님한테 안 깨진다고? 언니 얘기했잖아. 말로, 말로 죽여 말로. 이런 거 하라고 수칠 때. 모습을 할 때.. 지코침 알려준 거 해줘 빨리 붙이라 했는데 안 붙어요 얘가 제가 성경언니 키워만 맞춰놔게요 피해를 너무 많이 봤어? 성경언니 키워만 맞춰놔 너무 낮은데? 페이크파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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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벌금이 있으시거든요? 벌금이에요 너무 벌금 내야 돼요 지수 진짜 한 골 넣자 진짜 이 라인도 문드락이에요 어떻게 가면 돼? 프리인샷 야 이건 권섬이 아니죠? 파스타 아닌가요? 한 번 봐줍시다 왜냐하면 이 이상 골을 못 넣을 거 같거든요 언니 두 골 더 넣어야 되는 거 알죠? 나 한 골만 넣는데 끝내주겠어 끝내주겠어 이거 이정으로 해주시죠 결승골? 결승골? 둘 중에 지금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둘 중에 지금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힘들지 않는 게 찍지ない Belt 세리머니 세리머니 용계 약간 세리머니 아 해줘야지 카메라 보면서 다 뻔뻔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귀엽게 이번엔 짤입니다 제가 이겼어요 혹시 근데 상대가 안되네 혹시 성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플라핑이에요 제가 페이크 봐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무슨 자신감을 했었죠? 그 사람은 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봐준 지수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다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했대 그게 더 웃겨 자 이번에 할 게임은요 자유투를 눈 감고 쏘기랑 그리고 바운드 해가지고 너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데라 쏘기 데라? 공차? 공차? 공차 다 쏘기 팀에 쏘기 오케이 이거 잠시만 더 오케이 B-SP 안될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있어 안 했어 되게 어렵다 어렵네 아, 진짜 아 진짜 너 아 공차 공차 아 어떡해 공차 문 닫았다가 괜찮아 가면 돼야 나 시간대 눈 감꼈을까봐 천방에 가시죠 못 넣지 못 넣지 너무 세지 안 넣지 굿샤 진짜 아까워 왔다 굿샤 굿샤 공차 공차 살 야 조뱅이 없어 그냥 서리 질 큰일 연주 도점 까83 치열 언니! 제발 말 잊지 않나요? 말로 하려고 결심을 가라! 아니 근데 이건 진짜야! 이게 스필리 이루고 반대로 돌아서 슛 좋은 사람은 안 돼요! 저희도 제일 낫거든요? 그 다음 제가 낫거든요! 그 다음 이렇게! 이렇게 저희 KB스타즈의 올스타 TV를 끝냈습니다! 이번엔 올스타전을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니까요! 건강하게 잘 지면서 저희 유튜브를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! 언니들의 성함이 어떠신가요?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!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! 오늘의 교훈! 말을 조심하자! 말을 조심하자! 입방정 떨지 말자! 근데 전 너무 사주고 싶었고 선수들은 너무 기분 좋게 서는 것까지 꼭 찍어주세요! 그만 혼자 한 세 잔씩 먹거든요! 꼭 찍으러 오세요! 전보 시켜야 전보! 무조건 전보! 전보는 낫죠! 세 잔씩 먹자이거든요! 레아 스킬! 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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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 아니 오늘은 안 먹어야 돼요! 내일 입마드에 왔어요! 내일 사줄게요! 확실해! 확실하게 받아오라고 카드를! 얼른 뜬다가 막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이따 이상한 소리를 듣지 말고! 이름 카드의 강화적 이론성에 확실하게 봐! 시 얘기할 때 모르셨나? 왜이들 뜬다? 감각해 하네요!